또 다른 하나는 궁, 짜, 탑, 짜 할 때 베이스까지 같이 쳐주는 겁니다.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짠 이런 식으로 궁, 짜, 탑, 짜 할 때 IMA만 쳐주는 게 아니라 1, 2, 3번질만 쳐주는 게 아니라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궁 그 다음 세 번째 궁 칠 때는 IMA가 울린 상태겠죠. 베이스랑 궁, 궁, 짜, 탑, 궁, 짜, 탑, 궁, 짜, 탑, 짜 상태는 베이스랑 IMA, 1, 2, 3번줄이 다 울린 상태죠. 궁, 짜, 탑, 짜 그 다음 세 번째 궁, 다시 한번 궁, 짜, 탑, 짜 똑같이 반복을 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울림이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짜, 탑, 짜, 탑, 짜, 탑, 짜 앞에 것 보다는 베이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하겠죠. 배웅이 풍성하게 낼 수 있는 주법입니다. 그거 퍽퍽 15주법 2번입니다.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짜 베이스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겠죠. 궁, 짜, 탑, 짜, 같이 베이스도 쳐주고 그 다음은 또 한번 더 베이스 궁, 짜, 탑, 짜,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됩니다. 궁, 짜, 탑, 짜, 궁, 짜, 탑, 짜 quad, 짜, 탑, 짜, 탑, 짜, 탑, 짜 탑, Fal, st,파, 짜 Pin, 짜, 탑, Zhu, ya 맞own нач Black 이걸로서 곡 5에 관련된 주법은 마치겠습니다. 스트로그 하는거, 그 다음에 컷팅 하는거, 그 다음에 퍽글 시부즈법, B, IMA, 찹, IMA, 그 다음에 베이스까지 갖춰주는거, 그 다음에 퍽글 시부즈법, B, IMA, 찹, IMA, 찹, IMA, 찹, IMA, 찹, IMA, 찹, IMA, 찹, IMA, 찹,